안녕하세요 소울시커 입니다 오늘은요 아직 보드 교체를 아직 안 했어요 b650 어로스 엘리트 ax 보드에다가 바이오스는 foc 5월 5일자 바이오스 구요 어 cpu를 잠깐 테스트 한다고 지금 x3d 말고 7900을 장착을 했는데 어 7900 장착한 김에 그냥 요걸로 했습니다 어차피 차이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요걸로 했고 그 다음 메모리는 자 이제 삼성 메모리 거의 막 빠집니다 삼성 메모리 로 지금 vsoc 전압 낮은 전압으로 지 오버클럭 하는거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2개 16기가 짜리 2개 이제 꼈어요 이게 제일 쉬운 거라서 사실 스킵 하려고 했는데 음 사실 별로 어렵지도 않고 해 가지고 어 아침에 출근할 때 그냥 틀어 놓고 갔더니 다 돌아갔네요 음 그래서 겸사겸사 어 이것도 영상으로 남겨봅니다 어 그리고 어 모든 것을 좀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기가바이트 보드를 를 이렇게 찍으면서 음 기가바이트 보드의 vsoc 전압이 제대로 표기가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두 개 영상에서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얘기 드리기로는 이게 센싱 좀 문제인 것 같다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vsoc 가 제가 1.1 1.1 볼트로 입력을 한 건데 지금 젠 타이밍에서 보면 1.2 볼트로 지금 나오고 있죠 보시면은 이게 지금 요 전압이 지금 센싱 되는 거거든요 요거 요거예요 지금 여기 표기되는게 vddcr 언더바 soc 전압 이 이거 이게 이제 클럭을 낮추면 은 얘가 낮아집니다 4800 에서 1.025 정도 들어가구요 5200 에서 한 1.1 볼트 1 볼트 좀 안되게 되는 1.1 볼트 정도 들어가요 얘도 동일하게 변경 되구요 그런데 실제로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했지만 실제 바이오스에서 거기서 어 vsoc 전압 모니터링 하는 부분을 보면은 내가 입력한 값 플러스 0.04 또는 0.0.05 볼트 정도로 나온다 제대로 나온다 오차가 살짝 있지만 제대로 나온다 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좀 이상하다 어 라고 얘기 드렸는데 알고보니까 밑에 이거 보이세요 지금 몇 이에요 값이 1.15 볼트 제 죄송합니다 음 음 어 자 입력한 값에서 0.05 볼트 0 4 0 5 볼트 살짝 조금 더 인가되는 수준에 지금 에 쏘시 전압이 조회가 되고 있어요 보니까 이거 제가 올렸던 영상인데 여기도 있긴 있더라구요 이게 cpu가 넌 x 라서 나오는게 아니라 보시면은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이게 나오고 있었어요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1.2 볼트 줘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서 1.1 볼트가 나오고 있었어요 이거를 발견을 못하고 음 다른 보드 썼을 때 여기 표기 아이고 화면이 다른 보드 썼을 때 vsoc 전압을 요걸로 잡혔던 걸 제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줄 알고 어 이거 1.2 볼트에 잘못 나오고 있어 음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밑에 보니까 여기 또 이게 나오고 있네요 예 실질적으로 제가 입력한 soc 전압은 요겁니다 요거 제대로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젠 타이밍에서 센시하는 전압은 어 요 vdd cr soc 전압으로 어떤 차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제가 알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 다른 메인 보드에서 제대로 표기되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어 이거 잘못 표기되어 여긴 제대로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이미 이것 또한 지금 보고가 된 상태라서 수정 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정 버전이 뭐 얼마나 빨리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게 프로그램에서 수정해야 될까요 메인보드에서 수정해야 될까요 메인보드 수정이 될까요 제 경험상으로는 메인보드마다 이게 표기되는 게 또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메인보드에서 제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메인보드에서 수정이 안되면은 글쎄요 이거 버전업을 하면은 좀 괜찮아지려나 근데 젠타이밍 요거 최신 버전이 있나요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영상 녹화 끝나고 나서 하드웨어 엠퍼는 최신 버전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업데이트 해볼 생각이긴 하고 아무튼 그런 SVSC전압을 지금 영상 제가 두 개째 얘기를 했는데 제대로 안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대로 표시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 이제 찾았습니다 어 제대로 인가가 되고 있는 건 맞고 잘 되고 있는 것도 맞고 여기는 잘못 표시되는 것 같다 예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오버클럭 얘기로 돌아와서요 그럼 VSOC전압은 지금 1.1 볼트를 입력을 했더니 1.15 볼트 정도 저거 에서 동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VSOC전압은 램전압은 대충 1.43 볼트 때려 넣었고 타이밍은 이전에 써던 거 그대로 썼어요 어 사실 풀뱅크 했던 타이밍 그대로 쓰고 거기서 이제 이 SSD, SD, DD 타이밍 여기 6개 이것만 사실 맞춰 준 거거든요 비교해 보시면 아마 거의 비슷할 거예요 웬만한 삼성램은 이 6개 타이밍을 제외한 나머지 타이밍이 거의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수율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얘기지만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 램 수율이 모든 시스템이 동일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세팅한 값을 그대로 따라 하시면 안 될 확률이 있다는 걸 먼저 미리 얘기 드리고요 그런데 음 그대로 제가 이제 이 영상을 그러면 어차피 안 될 거를 왜 소개해 주는 거야 이걸 왜 영상으로 올리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대로 해서는 안 될 수도 있... 아 잠깐만요 아 목이 간질간질하네 계속 음 시스템 수율이 똑같진 않아요 모든 시스템 수율이 똑같진 않아요 뭐 그게 똑같이 공정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도체 공정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하게는 나와요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어... 보통 정규 분포를 따르는 수율에 대해서 평균에 가까울 확률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제 값을 레퍼런스 하면은 어... 그대로 따라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는 하지만 레퍼런스를 삼으면은 어... 크게 수정을 안 하고서 어... 뭐... 제 값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정도로 세팅이 가능하니까 제가 소개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전압은 1.43 볼트를 썼고 그 다음에 요거 잠깐 보실게요 이거 지금 전압이 1.78이라고 써 있는데 실제로 1.78호가 들어간 게 아니고요 삼성 램 종특입니다 삼성 램이 센서 쪽이 제대로 표기가 안 되고 있어요 사실 좀 밀린 거거든요 이 VPP 전압이 1.8 볼트를 써요 근데 지금 1.4 라 나오죠 이거 두 개가 아마 둘 중에 하나가 VDD고 둘 중에 하나가 VDD 큐일 겁니다 여기에 표시되는 전압이 그래서 지금 맥스 전압은 각 센싱 오류가 발생을 종종 해요 보시면은 이 갑자기 T기도 하고 바이오스에서 보시면 그 옆에 있는 다른 전압 값을 잘못 센싱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1.8 볼트는 VPP 전압이고 VDD 지금 VPP 전압이 1.4 라고 나오는 건 얘도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지금 잡히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게 지금 여기에서 잡히고 있는 것 같긴 하고 근데 얘도 1.8 볼트 거든요 아무튼 이거는 잘못 표기가 되고 있는 거니까 크게 신경 쓰진 마시고 젠 타이밍으로 보세요 젠 타이밍으로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거 메인보드에서 봐도 잘못 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냥 하드웨어 특히 램 종특입니다 다른 램 하이닉스 램 꽂으면 잘 돼요 그리고 지금 6,000클럭으로 시도할 때 VDDP를 오토로 뒀는데 0.9738 뭐 이렇게 들어갔는데 실제로 들어간 VDDP 전압이 여기 안 나오나 거의 한 1V 아니면 0.95V 정도 들어간 거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이제 오차범위로 나온 거 같긴 하고요 네 FCLK 2000으로 마쳤고 그 다음에 MCLK UCLK 1대1을 마쳤습니다 이건 이따 바이오스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바이오스에서 일단 설명드리는 게 나을 거 같아서 이거 한번 이제 그냥 훌터만 보시고 어 성능 한번 돌려보고 바이오스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예전에 VSOC 전압을 1.4V로 이렇게 제가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때는 CL을 34가 아니라 32로 했었어요 수율이 되면 32로 쓰시면 되는데 그 수율이 안 되시는 분들이 지금 32가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 같아요 제가 삼성레모리를 좀 많이 다뤄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 제가 CL 타이밍은 34로 했습니다 그래서 32가 되시는 분은 32로 쓰시고 안 되시는 분은 34로 쓰시면 될 거 같아요 제가 매번 드리는 얘기지만 ADA64 이거 돌릴 때 메모리 클럭이 잘못 표기되는 거는 여기요 여기 이거 버전이 낮아서 그래요 버전이 라이센스가 최신 버전이랑 뭔가 갱신이 안 돼 가지고 새로 사야 될 거 같긴 한데 그리고 제가 매번 그 이거 돌릴 때 다른 영상에서 보시면 7800X3D로 돌릴 때 읽기랑 복사 값이 어 낮게 나오는 거는 ccd 한 개짜리라서 그렇다 라고 얘기한 적 있거든요 지금 이게 ccd 두 개짜리입니다 두 개짜리에서 읽기 쓰기 카피 값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죠 이게 한 개짜리로 돌리면은 읽기랑 복사 값이 6만대가 나와요 그게 라이젠 종특이에요 젠3 때도 그랬거든요 넌 엑스 모델이라서 레이턴시가 조금 잘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x3D 모델을 쓰시면 이거보다 레이턴시가 조금 더 늘어질 확률은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나쁘진 않죠 이거를 앞자리로 오류를 보려면은 사실 뭐 cl을 풀긴 했는데 cl을 조인다고 이게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진 않고요 젠4는 원래 그래요 이걸 앞자리로 5로 보려면은 하이닉스 메모리 쓰셔가지고 rfc를 더 조이거나 아니면 이제 그 기어 다운모드랑 파워 다운모드로 디세이블하면은 레이턴시가 늘어나요 근데 제가 굳이 이거를 에네이블 상태로 진행을 하는 거는 이거 디세이블로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시스템 안정성이 되게 불안해지는 증상이 있어요 그거를 제대로 잡으려면 각 잡고 각을 잡고 파야 되는데 아직 지금 기가바이트 모드에서는 이 gdm pdm 지원하는게 특히 gdm gdm 지원하는게 foc 최근 바이오스에서만 지금 추가되어 있을 거예요 이전 바이오스에서는 이게 건드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바이오스로 넘어가서 설명드릴게요 잠깐 바이오스 쪽으로 진입을 하고 아 그리고 랩 온도 얘기를 안했는데 아까 하드웨어 인포 제거 뒤로 돌려보시면 하드웨어 인포에 랩 온도가 아마 나올 거예요 최대 맥스 60도대 온도인데 지금 쿨링 상태가 방열판은 장착을 안했고요 스파쿨링은 하고 있어요 스파쿨링은 하고 있는데 램 온도가 60도대 이거 풀뱅크 했을 때 보다 왜 더 높지 같은 램인데 풀뱅크 했을 때 보다 높네요 이상하게 지금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32기가짜리 2개 썼을 때도 스파쿨링 할 때 60도까지 온도가 올라갔고요 근데 16기가짜리 2개 쓰니까 또 60도까지 올라오고 근데 제가 풀뱅크 16기가짜리 4개 풀뱅크 할 때 온도가 40대가 나왔거든요 와 이거 차이가 심한데 뭔가 데이터를 좀 분산해서 처리를 하는게 온도랑 또 상관관계가 있나 봅니다 풀뱅크면 오히려 이제 공간이 흡수해서 온도가 높다라고 생각하는게 원래 상식인데 해보니까 왜 온도가 더 낮죠 아무튼 풀뱅크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온도 측면에서 아무튼 2개짜리 온도가 60도까지 올라갔다 지금 바이오스는 다른 CPU쪽은 건드리지 않았고요 VSOC 전압을 1.1V 입력을 했고 이 VSOC 전압은 여기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일 아래 CPU V코어 SOC 전압이 1.14V로 표기가 되는게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른 삼성 메모리 오버클럭 영상에도 얘기를 다 했는데 어쨌든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실 거니까 또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 여기서 VDD 전압 VDD Q 전압 D램 VDDR 램 전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요거까지 3개 3대 전압이에요 근데 이거는 1.8V 볼 때에서 웬만하면 건드릴 일이 없을 거에요 건드려서 뭐 잘 되는 효용성이 있는게 거의 극히 드물기 때문에 아예 없진 않구요 근데 거의 쓸 일이 없으실 거에요 그래서 이건 냅두고 이거를 오토 상태로 두면 요 이거 부팅이 안됩니다 삼성램에서 하이닉스는 돼요 근데 삼성램에서 부팅이 안됩니다 어 왜 그러냐 타이밍을 전부 다 오토로 풀고 오토 또는 수동으로 더 넉넉한 값을 주고 그 다음에 클럭을 다 오토로 돌려도 얘도 전부 다 오토로 돌리고 심지어 VSOC 마저 오토로 하고 전압만 전압만 1.43, 1.43 주고 부팅을 했을 때 부팅이 안돼요 어 왜 그럴까 하고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1.15는 부팅이 됩니다 1.15는 이게 오토 상태에서 1.1이고 오토 상태에서 1.1이에요 오토일 때 오토일 때 이겁니다 이건 부팅이 돼요 근데 이건 부팅이 안돼 그러면은 1.25도 해봤거든요 요건 부팅이 안됩니다 요것도 요것도 부팅이 안돼요 근데 이제 제가 어 그럼 사람들은 어 내꺼 전압만 높여줬는데 부팅이 안돼요 불량인가 불딱인가 혹은 보드 문젠가 바이오스 문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시스템의 경험이 있으니까 어 분명 하이닉스에서 얘가 1.1V로 됐거든요 이렇게 실제로 제가 테스트 해봤는데 돼요 하이닉스 꽂아서도 해봤어요 하이닉스 메모리는 이게 됩니다 근데 삼성 메모리는 이게 안돼 어 뭐가 문제지 그래서 그래서 어 좀 생각을 굴려 봤더니 제가 에즈락보드 쓸 때 에즈락보드는 이 3개 전압이 입력값이 디폴트로 하나만 입력하면 디폴트로 이게 3개가 같은 전압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 램 전압을 1.4V로 넣으면 이 3개가 전부다 1.4V로 세팅이 됩니다 그거를 분리해서 넣는 기능도 있어요 근데 디폴트로는 한꺼번에 입력이 돼요 그게 기억이 나서 이거를 동일하게 세팅을 하고 부팅을 했더니 부팅이 됐습니다 야 이건 부팅이 돼 이건 부팅이 돼서 1.43V를 넣어봤어 이건 1.43V이 입력이 안돼요 지금 맥스가 1.4V라서 이거 좀 늘려달라고 얘기는 해놨는데 얼마나 늘려줄지 모르겠고 맥스값 좀 늘려달라고 했어요 다른 보드에서 더 들어가는 거 봐가지고 못해도 다른 보드 만큼만 해달라 한 건데 아무튼 이렇게 해도 부팅이 돼요 그러면 어? 이 VDDIU 전압이 VDD 전압이랑 똑같을 필요는 없구나 그러면 얘가 어디까지 내려가나 테스트 해봤어요 쭉 내리니까 잘 내려가 한 1.2V까지도 내려가더라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내리면 부팅 잘 되고 뭐 돌아가는 거 문제없고 한데 이제 이 이 메인보드가 파워가 떨어진 상태에서 장기 지속되면 10초 이상 지속되면 메인보드를 처음 킬 때 트레이닝을 다시 합니다 전압을 새로 불러와가지고 그럼 트레이닝을 돌게 되면 이제 부팅이 안 돼요 이게 또 이상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VDDIU 전압과 VDD 전압이 차이가 크게 나면은 트레이닝이 실패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미 트레이닝 된 상태에서 낮추는 거는 가능한데 그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트레이닝 된 상태에서 전압을 낮추는 거는 어 어 뭐 잘 돌아가든 안 돌아가든 간에 어쨌든 이 시스템이 항상 전원 유지가 될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원 유지가 안 된다는 거는 파워를 끄는 겁니다 메인보드 전원을 끄는 게 아니라 메인보드 전원을 꺼도 파워가 켜져 있으면은 메인보드가 소량의 전기를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 가지고 있는 거를 그대로 다음 다음에 보드를 켰을 때 파워를 전원을 켰을 때 어 트레이닝을 생략을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 보유하고 있는 전기 값으로 트레이닝 값 수치를 가지고 있다가 어 전원이 인가 될 때 트레이닝을 생략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어 이 인가 값이 어 트레이닝을 하지 않아서 부팅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파워가 떨어지면요 파워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파워랑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 뭐 멀티탭 이런 걸 끈다거나 하시는 분은 그런 환경에서는 이게 트레이닝이 동작을 하게 되면 이거 부팅이 안 돼요 그러면 트레이닝을 통과 통과하는 VDDIO 전압은 몇 정도일까 라고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시모스 클리어를 계속 해가면서 시모스 클리어하면 또 그 트레이닝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시모스 클리어를 해가면서 이 전압을 테스트 해봤더니 1.33에서 잘 되더라고 1.33에서 제 추정키로는 제 추정키로는 아까 이게 1.1에서 얘가 1.15가 됐죠 1.15가 됐습니다 근데 1.25는 안 됐어 추정키로는 이 VDDIO 전압과 VDD 전압 VDDQ는 좀 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상관관계 큰 거 같아요 VDDQ보다는 이 두 개 이거를 낮추는 거와 상관없이 이 두 개랑 연동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거랑 차이가 얼추 1.33에서 제가 부팅이 성공했으니까 이 VDDIO 전압은 VDD 전압보다 못해도 0.01V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는 아니 0.1V죠 0.1V VDD 전압보다 0.1V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되는 거 같아요 트레이닝이 실패하는 거 같습니다 뭐 넉넉하게 쓰는 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1.4V를 쓴다거나 1.35V 정도 쓴다거나 이렇게 쓰는 거는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한데 1.3V도 실패한 케이스가 있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오버클럭 영상을 VSOC를 1.4V로 주고 할 때는요 그때 VDD 2.3V 어 왜 입력이 되지 X3D보드가 아니라서 그런가 X3D에서만 막았나 보네요 X3D보드가 아니니까 입력이 되네 설명하기 편하겠네 아무튼 예전에 제가 오버클럭을 요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VSOC 전압을 높게 써야 고클럭에 성공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거랑 IO 전압 1.4V 1.3V를 제가 굉장히 선호하는 수치였습니다 예전에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얘랑 얘랑 갭이 0.13V나 차이나죠 그런데도 된 이유는 VSOC 전압이 높게 들어가서 인 것 같아요 이제 VSOC 전압이 추가 보정에 효과가 있거든요 VDD도 보정이 되는 효과가 있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요걸로 오버클럭한 CL 타이밍 하고요 요걸로 오버클럭한 CL 타이밍이 어 수율이 간당간당한 한계선 근처에서는 이게 안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이게 그 이걸 1.4V로 맞추고 전압 다이어트를 했어요 그래서 CL 타이밍을 내가 어 1.4V에서 안정화를 봤어요 1.39V는 안 돼요 1.39V는 안 되는데 1.4V에서 된다 그러면 1.4V로 바꾸고 나서 얘를 1.1V로 내리면 이게 또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VSC 전압이 전압 보정 효과가 있긴 있는데 그래서 높은 값을 쓰면 좋긴 한데 지금 CPU 버닝 이슈가 있기 때문에 AMD에서 이거를 X3D 모델 그래서 지금 1.3V 3V를 리밋으로 하는 바이오스를 내놨어요 지금 공교롭게 지금 X3D가 아니어가지고 1.3V 이상 입력이 되는데 이 같은 바이오스를 X3D에 장착했을 때 1.3V 이상 입력이 안 됩니다 해본 거예요 이전 영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AMD 가이드이기 때문에 이제 1.3V 이하의 값을 쓰는 거를 권장합니다 이걸 높은 값을 썼을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AMD에서 그렇게 가이드해서 바이오스가 나왔으니까 웬만하면 1.3V 이내에서 쓰라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이거를 1.3V 저는 사실 문제가 없었어요 1.4V 계속 썼었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저는 문제가 없었다고 이거 괜찮을 거예요 라고 얘기 드렸다가 그걸 따라 하시는 분이 문제가 되면 그건 제가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3V AMD 가이드를 따라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책임은 AMD가 지겠죠 그래서 VSC 전압은 1.3V 정도를 쓰시는 게 3V 이하 정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지금 램 오버클럭을 1.1V에서 죄다 다시 돌리고 있는 거예요 네 아무튼 이 VSC 전압 보정이 없기 때문에 1.3V에서 실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1.4V 1.43V 1.43V 1.43V를 입력을 했을 때 이 1.3V가 실패할 수가 있으니 실패한 걸 실제로 제가 경험해 봤어요 그래서 1.33V 이상으로 쓰는 게 낫겠다 1.43V 쓸 거면 전압을 인가를 하실 때 항상 이 VDDIO 전압을 너무 낮지 않게 입력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램에 한해서요 하이닉스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테스트 해 봤는데 하이닉스는 이게 됩니다 네 테스트 해 봤어요 MDAI도 되고 ADAI도 돼요 네 아무튼 삼성 8800 메모리 기준으로는 이렇게 하이닉스 메모리 영상은 또 따로 찍을 겁니다 이 영상은 삼성 메모리 16GB짜리 두 개 쓰는 영상이에요 여기까지 전압 설명하고요 나머지는 건드린 게 없고요 나머지 전압은 따로 건드린 게 없고 이거 60배수 이거 FCLK는 2000으로 썼는데 좀 더 높은 값 쓸 수 있으면 쓰시면 좋은데 이거 너무 높이면 부팅이 안 될 겁니다 굉장히 고수율에서 2200이 들어가요 이거 CPU 뽑기 할 때 뽑기에 영향이 있는 거고 2200이 안 들어가는 경우도 허다하고 보통 2167도 가끔 안 될 수도 있고 2133 여기는 될 거예요 라인업은 될 거 같은데 뜬금없이 예를 들어 좀 낮은 값인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값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내가 사용하는 클럭이랑 굉장히 안 맞는 안 맞는 이 FCLK 주파수를 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MCLK가 지금 6000클럭을 넣었으면 MCLK가 3000 절반 값이 3000으로 돌아가거든요 UCLK도 3000이고 그러면은 이 메모리 주파수가 중간에 FCLK 때문에 2000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3000으로 올라가는 과정을 거쳐요 주파수가 변하는 거는 굉장한 리스크인데 그 변화는 변화되는 시점에서 그게 얼마나 핏하게 맞아 떨어지느냐가 어 성능 손실이 없게 주파수 변동이 되는 거고 아 이거 그림판으로 그려가면서 설명하면 좋은데 어 예를 들어 이게 클럭이 클럭 파동 시그널을 그리는데요 클럭 시그널이 3000에서 2000으로 바뀔 때 뭔가 이제 딱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은 그 맞아 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손실이 발생을 해요 그 손실이 레이턴신지 손실로 오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2000보다 2033이 클럭은 더 높지만 만약에 딱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2033이 오히려 레이턴시가 더 낮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1800으로 쓰는 거랑 2100으로 쓰는 거는 300클럭이나 차이 나죠 그러면 어 뭔가 이제 클럭이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손실분이 있다 해도 어 클럭이 한 300 정도나 차이 나버리면은 그거를 상세할 정도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 높은 값 중에서 되도록 높은 값 중에서 여러 개를 테스트 해보세요 이거 바꿔가면서 테스트 해본 해보 해봤을 때 어 레이턴시 측정을 몇 번 한 세 번 해서 다섯 번 정도 돌려보고 평균 값으로 가장 잘 나오는 거를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뭐 이거는 본인이 직접 해보시고요 저는 6000클럭이라 거의 상징적으로 2000클럭 그냥 넣고 썼습니다 어차피 저는 이제 제가 추구하는 거는 저만 되는 값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제 값 그대로 따라하지 마시라고 안될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레퍼런스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2000으로 쓴 겁니다 자 이제 메모리 타이밍 한번 볼게요 파워 다운모드 여기로 빠졌고요 신규 바이오스에서만 여기 있습니다 신규 바이오스가 아니면 여기 어딘가 숨겨져 있어요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에 요게 요게 기어 다운모드 뭐 어딨지 여기 있나 파워 다운모드 여기 숨겨져 있죠 너무 숨겨져 있다가 밖으로 꺼내달라 그랬더니 꺼내줬습니다 기어 다운모드도 꺼내줬 만들어 줬고요 기어 다운모드는 예전에 없었어요 이전 바이오스에서 최신 바이오스에서 추가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테스트해보고 다시 영상 찍을게요 그 다음에 메모리 서브 타이밍은 이렇게 일단 잠깐만요 바이오스 저장 한번 하고 자 이거를 그러면 그대로 따라하지 말라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마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다 오토일 겁니다 오토 오토 저는 이제 오버클럭에 대한 지식이 있다 보니까 좀 당연한 것들을 좀 간단하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가끔 있는데 이번엔 좀 이걸 설명을 하고 들어갈게요 우리는 오버클럭 할 때 가장 먼저 할 것은 전압을 맞추는 거예요 어디에 맞춰요? 램 수율에 전압이랑 관련된 수율은 뭐가 있냐면 라이젠에서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클 타이밍이 거의 유일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부가적으로 거의 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가 아니죠 하나 더 있어요 이 RRD LS FAW 전압 타이밍을 쪼이면 저 CL 타이밍이 좀 더 빈번하게 동작하면서 전압을 조금 더 써요 결국에 CL 타이밍이랑 관련된 문제인데 이거를 쪼이면 저 CL을 좀 더 빠르게 동작을 시키면 빠르다기보다 빈번하게 빈도수 높게 동작을 시키면서 전압을 좀 더 갖다 씁니다 그래서 얘는 웬만하면 삼성램에서 제가 4820이 안 들어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집에 삼성 메모리가 제가 여러 가지 테스트 한다고 제가 만져봤던 게 뭐 10개 넘게 10개 15개 쯤 되는데 15개가 뭐야 예전에 8기가 모델까지 하면은 20개가 넘어요 근데 이 4820이 안 들어가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4820으로 세팅을 하고 그러고 나서 CL 타이밍을 일단 34를 먼저 주시고 이걸 1.43 볼트에서 돌아가는지 이 전압 세팅에서 돌아가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세요 아마 돌아갈 겁니다 34는 왜냐면 수율이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정규분포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그걸 크게 벗어나진 않을 거예요 이게 만약에 안 들어간다? 그러면 조금 많이 뿔딱인 거예요 조금 많이 34는 웬만하면 돌아갈 거예요 근데 34가 만약에 안 돌아간다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기준은 부팅이 아닙니다 부팅이 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부팅이 되는 거는 기본이고 tm5를 돌렸을 때 문제가 없어야 돼요 젠4에서는 다른 툴보다는 tm5가 검출률이 높아요 특히 앱솔루트 뉴 컨피그가 검출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tm5에 앱솔루트 뉴 컨피그를 돌리시면 되고 그 관련된 사용법은 커뮤니티 찾아보세요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가 굳이 그거까지 다루려면 영상이 길어지니까 안 그래도 제가 말이 많은 편이라 항상 영상이 1시간 넘고 이러는데 아무튼 그래서 34로 돌려보실 때 tm5를 얼마나 돌려야 되느냐 34면 웬만하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대충 한 20분 돌려보고 잘 되면 쓰세요 20분에서 30분 정도 근데 나는 좀 욕심이 있어 이걸 좀 줄여보고 싶어 그럼 이걸 줄여보고 싶을 때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일단은 CMOS 클리어 방법을 숙지를 하셔야 돼요 이 램 오버클럭을 시작하기 전에 혹은 그냥 CPU든 램이든 오버클럭을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되는 거는 CMOS 클리어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CMOS 클리어하는 방법은 먼저 숙지를 하시고 CMOS 클리어 버튼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버튼 없는 거 많죠 요새 그 젠포보드가 비싸지다 보니까 원가 절감을 많이 하는데 CMOS 클리어 버튼을 많이 빼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배터리 빼시는 분도 계시고 동그란 거 전원 있죠 동그란 배터리 그거 빼가지고 쇼트 시키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배터리 왜 빼요 다 있어요 그 하는 그 가이드가 매뉴얼 보시면 있을 건데 매뉴얼을 안 보셨으니 그걸 빼신 건데 매뉴얼에 보면 CMOS 클리어 라고 되어 있는 두 개짜리 핀이 메인보드 보통 우측 하단 혹은 뭐 어떤 경우에는 좌측 하단에도 있긴 한데 아무튼 아래쪽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아래쪽에 두 개짜리 핀들 유심히 살펴보세요 핀 두 개짜리 살펴보시면 그 근처에 CMOS 클리어 라고 적혀 있는 게 있거든요 안 적혀 있으면 매뉴얼에서 찾아보시고 매뉴얼에 있습니다 저는 아예 매뉴얼도 안 열어 보는데 보통 보드 바꿀 때 다 써 있어요 웬만하면 CMOS 클리어 라고 클리어 CMOS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CLR 클리어가 CLR 언더바 CMOS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그거에 그게 적혀 있는 거에 가장 가까운 이 핀 두 개짜리 핀이 CMOS 클리어 점퍼예요 거기에다가 그 핀 두 개에다가 드라이버를 갖다 대서 쇼트를 시키면 CMOS 클리어가 됩니다 근데 젠퍼에서는 그냥 쇼트 시키면 안 되고요 파워 끄시고 파워라는 거는 그 파워 서플라이 유닛을 얘기하는 거예요 메인보드 파워가 아니라 파워 서플라이 유닛을 아예 꺼버리시고 어 나는 파워 서플라이 유닛에 전원은 똑딱이 온오프하는 버튼이 없어요 그러면 코드를 뽑으세요 예 코드를 뽑으시고 그러고 나서 어 CMOS 클리어 시키고 쇼트 쇼트 시키고 전원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배터리로 동작하는 거니까 쇼트 시키고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10초를 세세요 속으로 10초에서 15초 넉넉하게 15초 세세요 가끔 10초 세고 부팅했을 때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냥 15초 정도 속으로 세고 하나 둘 셋 넷 이래가지고 15까지 세고 그러고 나서 다시 파워 서플라이 유닛에 전원을 올리면요 전원을 올리자마자 메인보드에 전원을 안 켰는데 메인보드가 불이 들어오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다시 하셔야 돼요 근데 메인보드에 불이 안 들어오면 그러면 제대로 지금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혹시 모르니까 심오스 클리어를 쇼트를 한번 다시 시키고 쇼트를 시킨다는 건 그냥 갖다 대기만 하면 돼요 제대로 됐는지 안 되는지 뭐 부팅 해봐야 되는 건데 아무튼 갖다 대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메인보드 전원을 키시면 메인보드에 이제 트레이닝을 다시 합니다 다시 해서 부팅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트레이닝을 다시 하고 부팅 되면 성공이고 근데 너무 오랫동안 계속 기다리는데도 부팅이 안 돼 그러면 트레이닝 이미 트레이닝 시간 보통 트레이닝하는데 걸리는 시간 정도를 체감 체감이라 그래야 되나 타이머 타이머 같은 걸로 한번 돌려보시면 좋은데 아 예전에 제가 부팅할 트레이닝 할 때는 한 요 정도면 부팅이 됐는데 지금 너무 오래 기다렸는데 부팅이 안 돼 예를 들어 5분 넘게 부팅이 안 되잖아요 그럼 문제 있는 거예요 5분 기준은 32기가짜리 4개 꽂으면 5분 걸리고요 트레이닝하는데 32기가짜리 2개나 16기가짜리 4개 꽂으면 3분 정도 걸려요 트레이닝하는 최초 트레이닝하는데 16기가짜리 2개는 그것보다 더 짧겠죠 한 1분에서 1분 30초 그 정도 기다렸는데 부팅 안 되면 뭔가 먹통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시모스 클리어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시모스 클리어를 다시 해보시고 다시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나는 드라이브 갖다 대는 거 이거 잘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그 케이스에 리셋 꼽는 거 있죠 리셋 리셋 버튼 2개짜리 핀이에요 그것도 리셋 꼽는 걸 잠깐 빼셔 가지고 시모스 클리어 쪽에다 연결해 가지고 꼽으시면 그러면 리셋 버튼을 누르면 시모스 클리어 버튼을 누르는 효과가 납니다 보드 끄실 때는 리셋보단 좀 불편하시겠지만 그냥 전원 버튼을 끄시면 되고 그래서 저는 오버클럭 할 때 리셋 버튼을 많이 활용해요 리셋 스위치 쪽에 꽂아 가지고 그게 편합니다 오버클럭 끝나고 다시 원복 시키면 되잖아요 리셋 쪽으로 다시 옮겨서 꽂으면 되니까 아무튼 시모스 클리어하는 방법을 먼저 숙지하신 이후에 자 여기서 34를 넣고 한번 부팅 해 보세요 부팅이 되면 다행이고 부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수율이 모자라면 부팅이 좋지 안 될 수도 있어요 부팅이 만약에 된다 그럼 TM5를 돌려 보시고 어 뭐 수율이 이게 32를 썼을 때 어 안 될 확률이 좀 있다 보니까 대부분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돌리면 에러가 튀어나올 거에요 네 그 정도 에러가 안 튀어나온다 그러면 좀 어 뭐 한 30분 이상 돌려 보시고 그래도 잘 되면은 그냥 쓰시면 될 거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무튼 36 36 36까지 갈 필요는 없을 거 같은데 만약에 34로 했는데도 에러가 난다 난 정말 뿔 따위인 거 같아 그러면 36으로 한번 해보세요 36은 웬만하면 될 거예요 정말 웬만하면 될 겁니다 1.43 볼트에서 근데 아무튼 저는 34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RCD랑 RP 값을 같이 잡는 같이 같은 값으로 잡으면 되는데 어 얘는 32가 아마 안 될 겁니다 이거 되는 삼성램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욕심부리지 마시고 얘는 한 34로 시작하셨다가 34가 잘 안되면 36까지 푸실 생각을 하세요 근데 아마 34가 될 겁니다 삼성 4800 기준이에요 혹시 나는 삼성 5600 램을 같은 삼성램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삼성 5600 램은 얘를 굉장히 많이 풀어야 됩니다 46, 48만 이 정도까지 풀어야 돼요 6000 컬러 하려면 148 요렇게 그 5600 램은 요거 수율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아무튼 4800 램은 34 34 34 아니면 36 이거는 대충 한 30분 돌려서 에러 없으면 사용하셔도 될 거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얘는 좀 나중에 잡고요 이 WR 값이 48 한번 넣어보시고 48이 최소거든요 46이 안 들어가요 44 안 들어가죠 48로 바뀌죠 이게 최소 값이고 그 다음에 값은 6단위로 움직입니다 얘는 50 넣으면 요렇게 바뀌어요 6개 단위로 움직여요 AMD에서 그렇게 만들어 놨대요 그래서 48 48로 쓰시는데 웬만하면 삼성 램이 이 TWR 값이 48이 안 들어가는 걸 거의 못 봤습니다 웬만하면 들어갈 거 같아요 48 놓고 얘도 한 30분 돌려 보시고 이상 없으시면 그냥 쓰시면 되고 근데 만약에 48로 돌려 있는데 30분 이내에 에러가 나온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6개 푸는 거죠 54로 네 아마 될 거 같아요 요거 48 이것도 좀 마지막에 잡을 거고요 요거 요거는 810이 웬만하면 될 거예요 삼성 램이면 어떤 기준이냐면 270나노세컨드를 쓰겠다는 건데 이 270나노세컨드를 6000클럭에서 계산해 보면 810 타이밍이 나옵니다 타이밍이 810일 때 270나노세컨드가 나와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한클럭당 속도를 계산해요 뭐 MCLK가 3000이니까 그거를 그 실제 리얼타임으로 환산하면 0.33나노세컨드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270을 0.33으로 나누면 810이 나옵니다 그게 FM대로 하는 계산법인데 이게 번거로우니까 제가 머리를 좀 굴려서 좀 계산식을 바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메모리가 지금 6000클럭이죠 6000클럭 나누기 200을 한 다음에 거기에 27을 곱하면 270나노세컨드가 나옵니다 그게 810이에요 그럼 나는 메모리 6000이 아니라 6200을 할거야 라고 하시는 분은 6200에서 나누기 200을 하면 몇이에요 31이죠 31 곱하기 27 로 계산해서 쓰시면 됩니다 6400 하시는 분은 32 곱하기 27 5800클럭 하시는 분은 그러면 29 곱하기 27 뭐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그 RFC 값이 몇이든 간에 그렇게 계산하면 실제로 이 리플래시 동작하는 그 시간 리얼타임 시간이 270나노세컨드를 소비하게 되고 충분히 리플래시하는데 문제가 없게 동작을 합니다 제 경험상 근데 만약에 이 810이 안된다 에러가 난다 애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 돌려보시는게 좋은데 근데 그 사이에 에러가 난다 하면 840으로 올리세요 30씩 올리면 돼요 30 6000일 때 6000일 때 나누기 200 하면 30이라 그랬죠 얘를 30으로 올리면 280나노세컨드로 동작을 하게 돼요 그러면 6100일 때는 30이 아니라 31 아 6200일 때 6200클럭일 때 만약에 270나노세컨드가 안 돌아가면 280나노세컨드로 만드는거는 거기에 31을 더하면 된다 그러면 6400일 때는 32를 더하면 되고 5800일 때는 29를 더하면 되겠죠 그렇게 계산하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810 난 욕심을 좀 부려볼거야 하시는 분은 30을 빼면 260나노세컨드로 동작을 해요 이 780으로 동작하는 삼성램도 봤어요 본적이 있습니다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흔하진 않은 것 같아 810으로 쓰세요 웬만하면 그리고 이 두개는 젠프에서 거의 안쓰는 값인 것 같으니까 그냥 오토로 두셔도 상관없고요 오토로 들어가는 값이 모자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RTP RTP 타이밍은 이거는 6000클럭 정도 쓰시면 6000 이상 쓰시면 얘는 12보다 낮은 값이 안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이거는 두개 단위로 움직이셔야 돼요 짝수 단위로 12가 들어가면 10 해보시고 싶으신 분 계실텐데 10이 아마 부팅이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부팅 자체가 안 될 거예요 얘가 좀 빠듯하면 얘는 12 정도 쓰시고 12로 만약에 안 돼 하면 14로 올려보시면 됩니다 12로 안 되면 14 높아심으로 얘기 드리는데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거는 6,000클럭 기준이에요 6,200으로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 제 레퍼런스 타이밍을 그대로 따라 하시면 당연히 안 돼요 왜냐면 왜 당연히 안 되냐면 클럭이 6,000일 때 속도가 0.333 나노세컨드라 그랬죠 한 클럭 당 6,100으로 계산을 하면 지금 빨리 계산해 볼까 잠깐만요 6,200 클럭일 때 6,200 클럭에 한 클럭 당 속도는 0.3258 나노세컨드에요 0.33 보다 더 짧아졌죠 한 클럭 당 들어가는 속도가 그러면 같은 타이밍을 쓰면 예를 들어 얘가 10일 때 10으로 계산하기 편하게 10으로 할게요 10이면 0.33 나노세컨드면 3.3 나노세컨드 거든요 3.3333 나노세컨드 거든요 3.3333 나노세컨드 타이밍을 풀어 주시고 타이밍을 충분히 풀어 주시고 나서 잘 동작을 할 때 그때 다시 타이밍을 조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6,200을 시도하겠다 하면 12 말고 14부터 해 보세요 14 잘 되면 12로 조여 보시고 수치가 수율이 넉넉하면 클럭을 올릴 때 타이밍을 안 풀어 줘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6,000에서 12가 널널하면 6,200도 될 확률이 있는데요 근데 6,000에서 12가 널널하지 않으면 6,200으로 올릴 때 에러가 날 수 있습니다 그게 널널한지 아닌지는 뭐 램 수율에 따라 다를 수가 있으니 항상 제가 얘기 드리는 건 클럭을 올릴 때 항상 타이밍을 다 푸셔야 예를 들어 CL도 36 36 36 36 36 이렇게 풀어서 테스트 해 보세요 웬만하면 2개 풀면 한 클럭 200 클럭 올릴 때 2개 풀면 웬만하면 됩니다 FM 대로 따지면 한 400클럭 당 타이밍 2개 거의 이정도 비율이거든요 그 비율은 클럭마다 달라요 근데 제가 대략적으로 얘기 드리는 거라서 100%는 아닙니다 근데 200에 2개 타이밍 푸는 거는 충분히 넉넉해요 그렇기 때문에 2개 정도 풀어 보시고 그러고 나서 잘 되면 그때 조여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34 해보시고 TM5 돌려보고 에러 없으면 RCD도 34 내려보시고 이것도 에러 없으면 다른 타이밍도 아무튼 그렇게 그렇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높아심에 더 높은 클럭 시도해 보실 분들은 타이밍을 먼저 풀고 해보시라 아무튼 RTP는 12 내지 14 정도 쓰시면 됩니다 RTP는 웬만하면 부팅이 모자르면 부팅이 안되고 부팅이 되면 웬만하면 잘 돼요 그래서 RTP 타이밍은 대충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돌려보고 에러 없으면 웬만하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먼저 잡을게요 RDRD SCL 타이밍은 4를 줬는데 이거 4가 안 들어가는 메모리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4보다 낮은 값 쓰지 마세요 웬만하면 4가 미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소값 삼성에서 쓸 수 있는 이거보다 낮은 값이 될 수는 있는데 안정성이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4 최소 4 그 다음에 만약에 4가 안되면 5 6 이렇게 홀수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타이밍은 홀수로 움직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짝수를 선호하기 때문에 4가 안되면 6 정도 4가 안되면 6 정도 얘도 값이 너무 낮으면 부팅 자체가 안되요 부팅 되면 웬만하면 잘 되기 때문에 이 타이밍도 대충 10분에서 20분 정도 테스트해보고 잘 되면 넘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아무튼 저는 4를 줬구요 그 다음에 RDRD SCL 타이밍은 6보다 낮은 값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가끔 4가 부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웬만하면 쓰지 마시고 6보다 높은 값 쓰세요 이거는 요 그래서 좀 안전방으로 가려면 이것도 같이 6,6 맞춰주면 좋구요 아무튼 6으로 안되면 7이나 8로 올려보시고 근데 아마 6에선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6기가짜리 2개 쓰시는 분은 이거 1,1,1 그 다음에 여기 1,1,1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건 안정화 안 봐도 돼요 예 이거는 안정화 안 봐도 됩니다 16기가 모듈에서는 이 SD랑 DD 타이밍을 안 써요 SD, DD 타이밍은 16기가에서 안 쓰고 그 다음에 SC 타이밍도 어 16기가 뿐만이 아니라 뭐 32기가 양면 램이라거나 풀뱅크에서도 모두 1이 들어가요 이 타이밍은 그러니까 11,1,1,1,1 쓰시면 얘는 안정화트로 아예 안 돌려도 됩니다 이거는 이건 11,1,1,1 그냥 넣으시고 어 그 다음에 이제 WR,RD 타이밍은 1부터 해보시되 1이 안 되면 2 안 되면 3 안 되면 4 이렇게 홀스로 올려주시면 돼요 이 타이밍은 보통 한 20분 정도 돌려보시고 2,30분 정도 돌려보시고 에러 없으시면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RD,WR 타이밍도 RTP랑 비슷하게 12 이하로 쓰지 마세요 이거 6000 클럭에서 6000 이상에서 12 이하로 웬만하면 웬만하면 시도 안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된다고 하더라도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이거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어 이거 좀 돌려봤는데 잘 되네 라고 하고 넘어간 다음에 다른 타이밍을 만지는데 다른 타이밍이 아무리 만져도 계속 에러가 나 그래서 오토로 바꿨는데 또 에러가 나 그러면은 다시 역순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어 이전에 만져봤던 타이밍이 문제일 수가 있는데 그중에 높은 확률로 요런 요 타이밍하고 그 다음에 요 타이밍이 숨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12보다 낮은 값을 웬만하면 쓰지 마시고요 12로 해보고 한 2,30분 돌려봤다 에러 나오면 14로 올리세요 14 14 내지 16 16 16은 웬만하면 될 겁니다 네 16은 웬만하면 될 거고 12에서 14에서 16 정도 그 다음에 요걸 먼저 잡으시고 요것도 6 요거 요거 요 두 타이밍은 짝수로 움직이는게 좋은데 간혹 가다가 얘가 4가 부팅이 돼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쪼이면 다른 데서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6 정도로 써주시는게 좋아요 최소 최소 6 정도 6에서 만약에 한 2,30분 돌려서 에러가 나면 8까지 올려보시고 8이면 웬만하면 될 거에요 제가 웬만하면 된다는 거는 그 정도로 타이밍을 풀으면 거의 안정화투를 안 돌려도 되는 수준 근데 돌리세요 소울시크가 안 돌려도 된데 라고 얘기했다 넘어가셨다가 안되면은 제가 책임 못지니까 네 돌려보세요 음 그 다음 WTL WTRL 타이밍도 얘도 18보다 낮은 값은 6000클럭 이상에서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이것도 이거 잘못 건드렸 괜히 욕심부렸다가 어 에러가 갑자기 안 잡혀요 잘못 건드렸다가 에러가 안 잡히니까 18 보다 낮은 값 쓰지 마시고 18 20 22 요렇게 근데 18 내지 20 해서 될 거에요 웬만하면 18 18 정도 쓰시고 하이닉스도 생각보다 이 타이밍은 많이 안 줄어들걸요 한 16 하이닉스는 16이 되던 거 같은데 아무튼 그건 나중에 해보고요 이 두 개 타이밍도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돌려보세요 30분에서 1시간 30분에서 1시간이라고 하면 이거 하나 세팅해서 돌려놓고 가서 밥 식사하고 오시고 돌려놓고 화장실 갔다 오시고 돌려놓고 TV 보고 오시고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딱 틀어놓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웹툰 보고 이러거든요 제가 웹툰 보는 거 좋아해서 웹소선일이나 웹툰 이런 거 보고 그러다 에러 나면 또 수정하고 거실에 나가 있을 때도 제 방에서 이거 틀어놓고 제 방에 모니터가 보이는 위치에 앉아가지고 가족과 대화를 하다가 수시로 고개가 이제 제 방 쪽으로 돌아가죠 그럼 TM5 틀어놓으면 에러가 나면 라인이 늘어나요 에러 라인이 거기 찍히잖아요 색깔까지는 잘 안 보여 근데 라인이 늘어나는 거 잘 보입니다 그래서 어 에러 났다 하고 다시 방에 가서 또 수정하고 다시 나오고 에러가 너무 빈번하게 나오면 자꾸 방으로 들락날락 거리죠 와이프가 싫어합니다 그러면 근데 에러가 잘 안 나면 그냥 틀어놓고 가족과 시간을 보낸 대화도 많이 하시고 이 틈에 가족들이랑 대화도 많이 하시고 부모님이랑 같이 사시면 부모님이랑 대화도 많이 해 드리고 하세요 애 있으면 애랑도 좀 놀아주고 어차피 눈으로는 눈으로는 한 2, 30분 간격으로 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RAS 타이밍 라스 타이밍하고 RC 타이밍 두 개를 이제 만질 건데 이 두 개는 또 세트로 갈 겁니다 어떻게 세트로 갈 거냐면 이 RC 타이밍은요 RP 플러스 RAS 더해서 여기다 넣으면 돼요 근데 이 RAS 타이밍도 보시면 숫자가 크죠 제가 66을 썼는데 이거 어떤 시스템에서 좀 더 낮게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하이닉스 말고 삼성에서는 생각보다 낮은 값 쓰진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를 낮춰서 쓰면 얘를 만약에 34 이렇게 낮춰서 될 수도 있는데 그럼 RC를 좀 많이 풀어줘야 돼요 RC를 많이 풀어줘야 돼 그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냥 이 두 개를 더한 값을 이걸 써가지고 잘 돌아가는 거에 맞추는 게 좋은데 제 경험상 이게 막 50대도 부팅이 되고 그래요 이 RAS 타이밍을 낮출 수도 있는데 부팅이 되는 것과 별개로 이걸 너무 조여놓으면 TM5은 막 1시간 2시간 돌아가다가 에러 나오고 그래요 그건 좀 곤란하거든요 한 10분 20분 30분 요렇게 돌리다 에러가 나는 거면 간단하게 수정하는데 예를 들어 TM5 한 4시간 돌렸는데 에러 튀어나온 경우 있었어요 4시간 4시간 동안 에러 없다가 4시간 반이면 끝나는 16기가짜리 4개나 혹은 32기가짜리 2개면 한 4시간 반 정도 돌아가는데 4시간 정도 돌아가다가 에러가 하나가 툭 튀어나와 네 그 주 범 중에 하나가 이 RAS 아니면 WTR 아니면 요 밑에 이 두 개 보통 얘에요 얘 얘는 수율이 넉넉하니까 그 타이밍은 시간을 좀 많이 쏟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이지 마시고 66 보다 큰 값 쓰세요 66으로 돌려서 예를 들어 이게 34면 RC는 100이구요 66일 때 얘가 36이면 이렇게 36이면 102를 주시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더해서 RAS에 RC를 이렇게 세팅을 하고 만약에 어 얘는 한 한두 시간 정도 돌려 보세요 네 이렇게 세팅해도 한두 시간 정도 돌려 보시고 에러가 난다 그러면 68 102 이렇게 두 개씩 두 개씩 늘리시는 겁니다 70 뭐 104 이 정도 그 제가 너무 욕심내지 말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 얘가 50대도 부팅이 되던데 나는 줄여 보고 싶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줄이면 은 성능 개선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얼마 안 됩니다 들어가는 공수 대비 성능 상승이 거의 없어요 들어가는 공수 대비 값 차이가 엄청 큰 거를 조이게 되면은 그거는 향상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맥스 그러니까 한 66 정도 주는 타이밍을 두 개 조이는 거는요 정말 별로 성능에 영향이 없어요 정말 별로 성능에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넉넉하게 쓰세요 이 RAS랑 RC 타이밍은 괜히 건드렸다가 어 시간 낭비하는 주범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뒤에 뒤에 돌리라고 하는 겁니다 초반에 안 잡고 어 그래서 이거를 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1차 타이밍이라고 1차가 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1차보다 더 쉬운 타이밍이 서브 타이밍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RSA 타이밍은 나중에 잡는 게 좋아요 1차에 속하긴 하지만 1차라고 하면 스탠다드 타이밍이고 이 스탠다드 타이밍이 1차로 불리는 거는 쉬워서가 아니라 이게 그 램 동작에 사용하는 타이밍이라서 그래요 데이터를 끄집어내고 그거를 메모 데이터버스에 태우고 그 다음에 끄집어낸 데이터를 어 비우고 비우고 나서 다 끝났다라고 알려주고 하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스탠다드 타이밍이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XMP 메모리 쓰면 스탠다드 타이밍만 세팅되어 있잖아요 어 그 그게 이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이걸 1차 타이밍이라고 부르는 거고 사실상 이거보다 더 중요한 타이밍이 많아요 예를들어 RTP 타이밍 WR 타이밍도 이런 스탠다드 동작에 포함되는 타이밍이고 그 다음에 레이턴시에 영향을 많이 주는 타이밍은 오히려 이 REF 타이밍하고 RFC 타이밍이에요 이 두 개 이 두 개를 건드려줘야 레이턴시가 많이 줄어듭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이제 하셨으면 나머지 마지막으로 REF 타이밍 이거를 조여야 레이턴시가 조인이다기보다 이걸 풀어줘야 이건 반대 개념이에요 풀어줘야 레이턴시가 많이 줄어들어요 그럼 어떻게 푸냐 이거 맥스 값이 6535입니다 젠포에서 맥스 값이 6536 을 넣어보면 안 되죠 6535가 맥스인데 6535가 안 돌아갈 수도 있어요 맥스 값이 안 돌아갈 수도 있어요 부팅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타이밍이 안 들어가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온도 온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율 램 수율의 영향을 받아요 램 수율의 영향을 받는 경우는 온도를 아무리 날고 긴다 해봐야 에러가 계속 나와요 값을 높이면 특정 이상 값을 높이면 에러가 계속 나오면 그럼 램을 그냥 교환한다거나 램 수율 문제가 맞다면 램 수율 문제가 맞다면 램을 교환한다거나 아니면 그러면 그거보다 낮은 값을 써야죠 예를 들어 제가 썼던 램 중에 35,000 에서도 에러가 나는 램이 있어요 충분히 쿨링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저 같은 경우 3만으로 돌리니까 돌아갔습니다 3만으로 돌리면 돌아가요 3만에서 3만 5천으로 5천만 높여도 에러가 나요 에러가 안 잡힙니다 이거를 마지막에 잡는 이유는요 이 rf 타이밍을 마지막에 잡는 이유는 이 rf 타이밍은 1시간 넘어서 에러나는게 되게 빈먼해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뭐 예를 들어 예전에 풀뱅크 오버클럭 하는데 한 6시간 돌렸는데 일어난 경우도 있었고 이 rf 타이밍을 마지막으로 잡는 이유는 오래 돌려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권장 주기 정도 돌리고 이상이 없으면 이제 실사용 테스트를 하는 거고 이 타이밍에 문제가 없으면 실사용 테스트를 하시고 이 타이밍에 문제가 있으면 타이밍을 다시 수정하시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마무리 작업으로 돌리는 겁니다 오래 돌리시라고 그래서 65535부터 시도를 해 보세요 근데 만약에 에러가 난다 그러면 이 값을 어떻게 주고 써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은 에러가 안 나는 가장 높은 값을 쓰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RAS 때도 얘기 드렸지만 얘가 65535인 거랑 65534인 거랑 성능 차이 얼마나 날 것 같아요? 이거 성능 차이 얼마나 날 것 같아요? 디폴트 상태에서 만 얼마가 들어갈 거예요 제이덱 표준으로 4800에서 9358이라고 써 있는데 옆에 써 있죠? 93558과 65535는 차이가 꽤 나요 6배나 나니까 꽤 나는데 655... 심지어 65000이랑 65535랑 차이 많이 날 것 같아요 이것조차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실제로 거의 오차범위 수준으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부리진 마시고 대충 대략 값으로 100단... 저는 100단위로 한 500단위로 끊거든요 500단위로 예를 들어 65535를 먼저 해봐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 먼저 해보고 되면 좋고 근데 만약에 에러가 나요? 그러면 이거를 반으로 깍습니다 3만 돌려봐요 잘 돌아가 잘 돌아간다의 기준은 TN5 권장주기를 돌린다는 거예요 16기가짜리 2개인 경우는 권장주기 2시간... 권장주기 3주기 돌리면 2시간 반 정도 돌아갑니다 그럼 2시간 반 정도 돌리고 나서 딱 봤을 때 잘 돌아갔어 그럼 늘리는 거예요 늘려보는 거예요 한 4만 5천 정도 4만 5천에서도 에러가 안 나 그러면 4만 5천에서 65535 사이에 서 에러가 난다는 거니까 갭이 2만이니까 대충 5만 5천 정도 줘봐요 반값 주는 겁니다 5만 5천에서 만약에 에러가 나 그러면 4만 5천에서 5만 5천으로 범위를 줄였죠 그럼 중간 값은 5만 정도 해보는 거예요 5만은 잘 돌아가 그러면 5만에서 5만 5천 사이에서 에러가 난다는 거죠 그럼 5만 2천 5백 정도 해보고 5만 2천 5백에서 만약에 에러가 안 나 그럼 5만 2천 5백에서 5만 5천 사이예요 2천 5백 정도 차이 감안하고 그냥 쓰셔도 되고 난 좀 더 가보겠다 그러면 5만 3천 7백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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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대충 대략적으로 너무 핏하게 찾아갈 필요는 없고 예를 들어 5만 5천에서 에러 났는데 5만 5만 3천 5백에서 에러가 안 나 그럼 5만 3천 5백 그냥 쓰셔도 되는 거예요 1천 5백 정도 차이야 뭐 이 정도 대충 쓰면 됩니다 1천 5백 정도 차이가 그렇게 크게 드라마틱한 변화를 가져오진 않을 거니까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근데 이제 나는 좀 욕심이 나 이게 이걸 좀 레이턴시에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예를 들어 6만 5천 5백 35가 안 돌아가서 3만을 넣었는데 3만은 돼요 3만 5천조차 안 돼 3만 5천이 만약에 안 된다고 쳐요 그러면 뭘 해보냐 내가 만약에 쿨링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쿨러를 달아보세요 스팟 쿨링을 해보시고 램 온도 낮춰보시고 방열판도 달아보시고 램 온도를 충분히 낮춰서 좀 더 높은 값을 시도해 보시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램 온도를 낮춰서 높은 값을 시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값이 안 높아진다 그럼 뭐예요 어... 거기가 램에 물리적으로 한 개 램에 사용된 특정 칩에 어... 수율 한 개가 그 쯤에 있는 거예요 최소 한 개 한 개만 있어도 안 돌아갈 거예요 그 뿔따기 하나만 있어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중고로 팔고 쇠로 사서 넣어야죠 중고로 팔고 쇠로 사서 넣어서 또 해보고 근데 또 안 돼 그럼 그냥 감안하고 그냥 쓰시거나 그냥 내 팔짜련이 하고 쓰시거나 아니면 또 뽑기를 해야죠 되는 거 나올 때까지 되는 거 나올 때까지 뽑기를 하면 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TM5 권장주기 돌려보시고 이상이 없으시면 그러면 이제 실사용 테스트를 해보시면 돼요 실사용 테스트 때 에러가 나면 정말 곤란하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다시 잡아야 되니까 근데 실사용 테스트에서 그래서 웬만한 건 잘 될 건데 배틀그라운드가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배틀그라운드 좀 빡빡하더라고 배그 하시는 분은 타이밍을 좀 넉넉하게 잡으시고 TM5를 항상 많이 돌리세요 제가 얘기했던 것보다 더 많이 돌리세요 배틀그라운드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TM5 권장주기 잘 돌아갔는데 배그 트니까 튕긴다 튕긴다 그러면 좀 답답해집니다 뭐 어디서 에러가 나는 거지? 몰라요 어떻게 찾을 거야 이 많은 타이밍 중에 하나가 문제라는데 그러면 보통 이제 어떻게 해결하냐면 저 같은 경우 타이밍을 전부 다 두 개씩 풀어요 36 36 36 36 36 68 그럼 얘는 두 개 풀었으니까 104 54 얘는 그냥 오토로 바꾸고 840 10 13 5 16 20 22 28 6 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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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토로 두세요 6 6이 뭐야 얘는 넉넉하게 8 8 줘버리고 얘도 한 6, 16 정도 주고 이러고 나서 해보고 배틀그라운드 안 튕기면 이제 하나씩 원복하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원복하세요 예를 들어 34로 바꾸고 나서 이제 또 배틀그라운드 몇판 해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또 34 34로 바꾸고 또 몇판 하세요 잘돼? 그러면 66에 뭐 100으로 바꾸고 또 몇판 해? 잘 되면은 48로 바꾸고 또 잘되면 110 램 오버클럭에 안정화해 드리는 시간은 오래 걸려 오래 투자될수록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한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뚝딱 하면 하고 싶겠지만 뚝딱 하면 좋은데 그렇게 뭐 간단하게 모든 세상일이 되면은 세상 참 쉽게 사는 거죠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인생은 그러다 보니 이렇게 하나씩 수정해 보시면서 어? 나 이거 건드리니까 튕기네 그럼 다시 풀고 뭐 그런 식으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음 여기까지 하고요 어? 지금 이제 삼성 램은 다 한 것 같아요 다 VSOC 전압을 지금 낮은 낮은 값을 주는 버전으로 지금 오버클럭을 제가 영상을 다시 찍었는데 웬만한 건 다 한 것 같고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하이닉스 메모리를 좀 하이닉스 메모리를 좀 해볼 거예요 제가 너무 삼성만 했죠 최근에 근데 삼성 메모리 이제 뭐 최근에 가격도 오르고 딱히 메리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하이닉스 엠다이 가격이 많이 싸졌는데 물론 신품 기준으로는 아직도 삼성 메모리가 좀 그래도 저가에 속하긴 하는데 신품 말고요 중고가 기준으로는 하이닉스 엠다이 메모리가 예전에 구매하신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하이닉스 엠다이로 넘어가면서 싸게 팔아요 그래서 중고가 자체가 삼성 메모리 랑 하이닉스 엠다이가 가격차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램을 아직 안 사셨다 제 영상을 봤는데 그냥 공부하려고 본 거고 아직 안 사셨다 하시는 분은 그래서 삼성 보다는 하이닉스 엠다이가 훨씬 낫습니다 엠다이보다는 A다이가 더 낫고요 A다이도 요새 싼 거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A다이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엠다이고 그 다음에 삼성 4800 그 다음에 삼성 5600 마이크론 5600 그런 순으로 갑니다 마이크론 4800은 쓰지 마시고요 그건 오버클럭이 전압이 1.25V 이상 안 들어가요 그게 제일 큰 문제야 근데 마이크론 5600은 거의 삼성 5600이랑 비슷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직접 해본 건 아니고 다른 분이 갖고 계시길래 해보라고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거저거 테스트 시켜봤더니 거의 삼성 5600이랑 비슷하게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요 정도 하고요 요 정도 하고 다음 영상은 더 재미난 걸로 하이닉스 시작하기 전에 아마 제가 몇 개 다른 거 만지는 걸 좀 올릴 거예요 그것도 제법 유익할 겁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요 어 7900 CPU를 했지만 7800 X3D나 혹은 7950 X3도 램 오버클럭 퍼포먼스는 거의 비슷하니까 레이턴시만 좀 더 레이턴시가 좀 더 높게 나오긴 하고요 근데 클럭 들어가거나 이런 거는 거의 맨컨 타는데 6000 정도는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생각이 들고요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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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2 2 5